라이브 방송을 끄고 지금 바로 출발했죠? 9분 됐어요 올림픽대로 타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각은 22시 18분 이곳을 기점으로 지금 양양까지는 목적지는 낙산해수욕장 기망좋게 가시죠 오랜만에 함께하는 여행이라서 너무 설레네요 내일 아침 몇시 스케줄이세요? 점심 전에만 오면 돼요 저희는 내일 10시까지 또 나가야 되거든요 아 아침 즐거운 여행이 되겠네요 저희는 지금 현재 올림픽대로 진입구간에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189킬로미터로 가있다 뭐 먹으러? 우동과 바나나우유 오 곽드라이버 오... 하... 여기는 지금 동작구입니다 동작구 금방 왔네 동작구까지 동작이 빠르니까요 오... 많은 이야기 오늘 나눠요 우리 좋아요 여기 어디에요? 가평이요 가평이요 현재 시각 어... 대화 많이 했잖아요 많은 얘기를 했죠 어떤 얘기 했는지 요약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건지 차 타고 왔는데요? 우리가 또 이제 콤비로 몇 년을 같이 함께하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건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통하는지 이심... 이심전? 이심전심? 야식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점심 아니고? 아... 이심전심 자 짜장면 짬뽕 자... 하나 둘 셋 짜장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겠네요 예 짬짜면이면 해결이 돼요 아 좋아요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치킨! 와... 이렇게 안 짰는데 어떡해 피자 나라 치킨 공기 시키면 되겠네요 그럼 되겠네요 그럼 되겠네요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소주! 희망한 엄마인데 뭐였대요? 맥주 맥주? 그러면 소맥으로 해먹으면 돼요 오 그럼 돼요 아 이거는 많이 섭섭해할 거예요 뭔데요? 엄마 아빠 하나 둘 셋 엄빵 오 이건 동의인데요 저는 부모님이라고 해요 전 엄빠라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 잘했네요 잘했네요 이렇게 다른 면이 있어서 이건 틀린게 아니에요 다른 면이 있어서 더 같이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갈 수 있지 않나 공기가 어때요? 양양의 냄새가 납니다 오 양양의 냄새는 어떤 냄새? 양양! 제가 서퍼잖아요 프로 서퍼 아 서퍼예요? 서핑으로 유학도 갔다 왔고 어디로요? 제주도요 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파도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특별히 창호씨를 위해서 낙산해수욕장을 준비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왔네요 왔어 여긴 어디? 양양 와 여러분 양양입니다 여긴 춥습니다 이렇게 오게 될 줄 모르고 와 진짜 왔어 아무도 없어 현재 시간 12시 37분입니다 보여주세요 가서 현재 시각 12시 37분 저희가 마이크가 들어갈까요? 잘 나오고 있겠죠? 저희가 약 2시간 반 전에 서울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풍경과 양양의 상쾌함을 담아서 보내드리고 싶었으나 새카맣네요 치륵이네요 저희가 10만명이 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양양 바다에 여러분의 좋은 기운 저희의 좋은 기운을 담아서 우리 빵청객 여러분 올 한 해 또 행복하시라고 더 많이 웃으시라고 더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시라고 빵빵 터지시라고 빵빵 터지시고 빵빵해지신 마십시오 여기가 빵빵해지겠습니다 제가 대신 빵빵해지겠습니다 가서 우리 빵청객 여러분들께 염원을 담아요 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빵청객 저희가 모래에다가 나무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물 들어오는 데까지 가면 위험해가지고 저희가 나무로 빵청객 감사합니다 여행 온 김에 여행 또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우동과 바나나 우유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현재 시간? 12시 57분 우동이네요 맛있게 드시고 열심히 달려봅시다 오늘은 잊지 맙시다 파도 소리가 기가 막히네요 반찬이 따로 필요 없네요 필요해요 김치 먹고 싶어요 진짜 등대에 빨간불 막 나오잖아요 저걸 김치에 고춧가루로 생각하고 먹겠습니다 한시에 양양 앞 바다에서 먹는 낙산 해변에서 먹는 우동 맛은 일품입니다 지금 4월 2일이죠? 응 만우절을 시작했지만 만우절이 아닌 날 끝났네요 맛있다 자고 갈래? 자고 갈래? 잘 좀 다니는 거야 어떻게 하지?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점 한 번씩 얘기하죠? 올해 목표? 이대로만 이만큼만 해줄 수 있도록 창르님 저도 얘기해도 되나요? 해주세요 범씨는? 이것보단 좀 겸손해지면 좋겠다 범씨가? 예 그러면은 창르님도 저한테 얘기하시고 저도 저한테 얘기했네요 욕심쟁이예요 범씨는 아 탄수화물을 다 먹었습니다 벌써 댓글 중에 98윤다운이라는 댓글이 있는데 힙합카드는요? 그런거죠 98호나우도 이런거죠 98윤다운 골드카드 이런거죠 어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진짜 앞으로 더 가시죠 집에 앞으로 가시다면 네 앞으로 멀리 멀리 이제 가실까요? 다시 가시죠 네 서울에서 또 뵙겠습니다 현재 1시 14분 모든 스케줄을 소화하고 이제 다시 다시 서울로 출발합니다 지금 즐거운 시간이 오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오셨습니다 네 아 아 아 아 또 이제 서울로 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 현지시간 3시 27분 여기 도착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갈게요 이게 뭐야 뭐가 남는 거야 갈게요 무슨 일이야 공영수 타르기 송옥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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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